아 이것은 아주 1986년도에 제작한 생선뼈를 이렇게 주제로 생선뼈를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석고 석고를 이렇게 그 사마철로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그냥 이 다음에 이제 대리석으로 뽑아야 되겠죠 이거 그러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전시장에도 발표됐던 작품인데 굉장히 강하죠 어떤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용토를 쳐서 나오는 생선뼈하고 인체뼈가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는 갈치뼈에서 인간의 뼈 골고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작품이 이건 뭐 8인승 10인승 식탁 큰 식탁인데 여기 굉장히 크죠 작품이 커요 상당히 큰 작품이 이게 돌이면 혼자 못들죠 섞어도 혼자 들기 참 벅차 큰 작품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멘